한 주간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오리 밀로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습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노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들을 말씀해가지고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끝났어 당신에 대해서 내 마음 이제는 없어 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내가 사준 다이아반지 밍크코트 자동차 다 내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에 떠났지만 내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에 밍크코트 자동차는 그대로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행복의 기준을 행복의 기준 그것을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 그것에 다 잡혀 있어요 그것으로서 행복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돈 물질 명예 성공 권력 그게 행복의 기준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삶 속에는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개요 안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여 풀과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권력을 좋아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구청장 후보 한 분 오셨는데 권력을 좋아합니다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뭐요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나면 밤에 잠을 잘 못 잘 거요 하도 기가 건져요 하도 말을 많이 하는 온갖 저주를 다 쏟아 붓는데 그거 하겠다고 우리는요 무엇이 영원한가를 봐야 됩니다 뭐가 영원하냐 이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삶에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뭐가 영원하냐 영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데 말씀이 뻥이야 말씀만 없어 다른 거 다 있어 다른 거 다 알아 되게 똑똑해 택시 타보면 기사가요 시사, 부트,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잘 알아 하나는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된다 행복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말씀 이 사단이 이걸 알고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단에도 다른 거 다 안 돼 말씀만 넘게 만들어 어느 정도 없느냐 남에게 말을 못해 교회를 수십 년 단에 한데도 남에게 예수, 글도에 대해서 맹퀴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못하고 영접을 못 시키고 양육을 못해 말씀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요 꽤 오래 달릴수록 직분이 중요할수록 더 그래 사단 공격 대상이에요 그게 그게 말씀이 없다고 말씀 말씀으로 답이 놔야 되는데 지 생각으로 답은 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결정하고 그거 답 내고 뻥이야 전부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자면 뭐예요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뭘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까 제가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오늘 제목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행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4등전 20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교 유행을 하면서 제3차 성교 유행 마무리되는 내용이 여기 쫙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성교 사역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두란노 사역을 2년간 했습니다 최고 절정기였습니다 4등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운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이런 결단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기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품었던 성교 목표가 뭐냐 로마 보고마였어요 그 당시 최강대국 로마 보고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신 천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성교 유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고 나서 거기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계획을 쫙 세웠어요 4편견 21장 사제를 보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체포될 것이다 걱정하면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체포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으면 알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멋지게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을 알고 있어요 잡혀서 세고랑을 차고 제수의 신분으로 라도 로마 가야 되겠다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항소 어디에 사느냐 로마에 사게 되죠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관심 행동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왕수하는 삶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성교 여정을 보면서 바울의 참 행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다 다메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중단 없는 전전이었어요 중단이 없어 계속 도전이야 그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도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느냐 주의 일을 한다는 내가 이 일은 매를 맞아도 굶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거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꼈다 주님 앞에 하는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또 욕을 해도 괜찮아 비판해도 괜찮아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식이 질투해도 괜찮아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주장을 했으면 누가 말하면 덜키지 않아요 덜키면 기분 나쁘지 아 이거 덜키었구나 이거 내 동기가 덜키었구나 기분 나쁘면 아니다 아니다 막 변명하고 싸우고 분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해도 웃고 말아요 하나님 아시는데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했는데 뭐 똑똑한 바울도 당했는데 내가 왜 못 당해서 관계없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메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의 관계 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유일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우라 사우라 이런 부르면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천명 소명 사명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걸 자기밖에 몰라 얼마나 비방하게 니 뭐 사도냐 니 뭐 사도냐 니 예수 따라다닌 적 있어 할 말 없어요 하나는 직접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공격이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를 통해서 공격이 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바울처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참된 행복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야 난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몸 된 교회 일을 구원의 일을 교회 부흥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이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3운동 3일 또 주역 다 되시기를 제모로 주부합니다 그럼 첫째로 주를 섬기는 행복입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미래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지금 제3차 성교 유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가는 도중에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좀 오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뭘 했냐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바울을 만날 수 없어요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특히 이 중직자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17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양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너희 장로들 너희들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들을 잘 섬기고 잘 그렇게 케어해라 여러분은 각자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잘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교회를 현장을 잘 살피고 보호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모가지 힘주고 막 주장하고 강조하고 무슨 금방지락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종이요 종 목사도 종이고 장로도 종이요 종 종은 종놈이지 종님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님이라 부르지 나는 종이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오래돼가 내가 어디 내가 어디 창제삼장이지 그러니까 더 섬기라고 직분 주셨다 잘 섬기라 하나님이 주신 양떼들을 잘 섬기라 아멘 일자 순결했더니 이게 뭐 장로가 목에 힘을 줘가지고 교인들 상처를 주네 양떼들 그거는요 바로 잘라 보여야 돼요 바로 가면 여차하면 왜 한 주 더 가면 또 상처 또 받을 거니까 한 주 더 가면 또 상처 직분 뺏어야 돼요 왜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상처받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그걸 못 봅니다 저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꼴을 못 봐요 어디에 하나님이 세운 몸 된 기회에 구운받아 남은 양떼를 괴롭혀 힘들게 해 상처 줘 직분 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아멘 미리 미리 말씀드린다 말 잘 열이 마셔야 돼요 직분 받던 것이 책임의식 강해됩니다 영국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 한 사람의 눈은 종 열 사람의 눈보다 밝다 그래서 주인 한 사람의 눈이 종들 직원들 열 명 눈보다 더 밝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은 책임 없이 종은 책임 없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서열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져와요 하면 직원들은 몰라요 그런데 사장은 알아요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있어 가져와 종들이 더 직원들이 더 그 창고에 맨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주인하고 그렇게 차이는 전만큼 알아요 종하고 주인하고 차이가 달라요 에레베이터가 에레베이터가 한번 탔더니 너무 많이 더워 너무 더워 그래서 이 교인들이 왔을 때 시원하도록 에레베이터에 첫 느낌이야 시원하게 하세요 지시했더니 너무 추워 그래서 평일날 타더니 평일날 평일날 사람 오도 안 하는데 그냥 들어간다고 막 들어갔어 너무 또 이렇게 막 너무 추워 평일날인데 왜 이래 평일날 꺼라 평일날은 그냥 끄듯이 하고 예배드릴 때만 좀 확 시원하게 해주라 그거 조정이 안 돼 어제까지 잔소리한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됩니다 끄든지 켜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변명이지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불을 켜고 전기 하나도 전기 하나도 스위치로 쫙 씻어줘야지 그 전글류가 덜 나가잖아요 한 달에 전기 세면 4천만 원 나는데 그렇게 전기를 조정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 결과는요 하늘 땅 차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정말 중요해요 휴지를 한 분을 막 뽑아가지고 막 사고 확 버립니까 주인이 쓰레기를 막 그냥 막 던집니까 주인이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장으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 본문 34절로 35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안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시니라 막연하게 입으로만 고민한 게 아니 바울은요 직접 삶으로 가르쳐 그것을 에베소 장노들이 너희들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 봤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난주일 서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른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두란노 서운 사역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 시간에 생활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서 왜 목표가 전도선교니까 그 안에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속할 수 밖에 없지요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직장이 내가 다 하는 직장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천 전조 새해 보험화 연결되어 있다 일을 위한다면 행복하지요 직장에서 아무리 고된 일도 행복하지요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을 위해서 스님 받는 통로니까 너무 감사하죠 신나게 하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표정도 다르고 업무도 실적도 다르고 다르니까 그 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요셉처럼 인정받을 수 밖에 없지요 성공할 수 밖에 없지요 뭘 하나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마당을 설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다르지요 줄을 섬기듯이 사역해라 18절 봅니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바울의 사역 자세는 항상 줄을 섬기는 자세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상대가 사람이 아니여 주님을 섬기듯이 여기에서 참던 행복을 맛봤다 사실 줄을 섬긴다는 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행변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쉽게 풀려가요 줄을 섬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과란대오 그런 영적 자세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본문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겸손 모든 겸손 온전한 겸손으로 섬겼다 겸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뭔가 뒤로 빼고 사양하는 이것이 겸손을 생각하는데 성경적 겸손은 아니에요 그거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빌복 2장 5절로 11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인간이 되어야 대화가 되니까 인간이 인간의 옷에서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져 이왕이면 호텔에서 이왕이면 따뜻한 빵에 태어나시지 마구 마구깐에서 마구깐에서 말 밥통에서 종의 형체로 목수의 아들로 있다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구깐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나는 없다 십자가 죽었다만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을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 드린다 장진희 3장의 나중심이 삶이 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증거 싫은 사람이 많아 부담스러운 사람이 많아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나무나무 힘들어 나 짜증나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겸손하지 않지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엄청 교만한 거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만 드러내는 갈라데아 2장의 입절에 사람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없다 뭐 없는데 그리스도가 십자 못박이 죽었다며 욕 좀 하면 어때 바로 차면 어때 죽었는데 내 자존심을 차보고 건드려보고 떨어뜨려보고 하나님 그렇게 시험할 때가 많아요 사단 통해서 역사에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세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우리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요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성정적 겸손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참 행복이다 참 행복 대교부 중심으로 지금 오늘 D-Day로 자꾸 새가족 집중을 초청했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하지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이 매주 새가족을 초청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하면 교회와 예배와 특히 유한 역할을 잘 감당하면 3.1조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3.1조 구성해서 섬기는 것 성경적 겸손입니다 성경적 겸손 모델이에요 3.1조가 한 영혼이 교회와 되는 것에 참 행복을 느끼지요 한 영혼이 교회가 다 와서 정착할 때 오는 그 기쁨 그건 전도자만 아는 거예요 평생 전도 안 해본 사람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것을 엄청나게 평생에 체험해봤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님의 집사가 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지요 그 행복 전도자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신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해서 눈물은요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해할 때는 가슴 말씀을 들어도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감동이 되요 성령 감동 사단의 뿌리는 가라져가지고 있으면요 은혜 절대 못 받아요 성령 감동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신앙이 사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머리로 받아 지식으로 받아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흘렸어요 한 영혼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해 그 영혼 구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또는 캠프를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헝청뻥청 헝청뻥청 막 감정의 기분에 막 여러가지 자기 생각에 빠져가고 영적 인도를 못 받아 바울은 주님 생각만 해도 그냥 막 감격 눈물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며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께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애통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쩌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어떻게 구원자 구세주가 오셨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가 왜 예수님이들은 말만 하면 잡아 죽이는가 지금도 2000년 지나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전도 못합니다 한번 초방당해요 제가 가봐 아싸 알아요 절대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갔다 왔잖아요 바울을 다 보고 왔잖아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이 자리에도요 이런 바울이 가졌던 눈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을 검증하면서 하나님 최종원을 구원해달라고 가까이 있는 남편 불신자 남편 술주전병이 돼 있는 중독되어 있는 남편 답답하게도 안타까운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검증하면서 기도한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최소한도 가족을 위해서 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세상길로 나가 있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뭐 언젠가 오겠지 그렇습니까 오겠지 오기는 오겠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로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그 허감을 꺾고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은 장차 자신에게 이 말 큰 상급 영광과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기쁘했다 기쁘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불쌍히 본 겁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내긴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참 안됐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절대 서론에 매이지 않습니다 서론 눈에 보이는 그거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도화를 맛보면서 참 행복을 체험하지요 영원계의 모든 선거는 주를 섬기는 행복을 24 체험하고 25 영원의 인생 작품 만드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길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호금 전도의 행복입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의지도에 대한 믿음을 정한 것이라 여기서 유익한 것은요 생명 살리는 보구 구원의 보금을 의미합니다 유익한 것 생명 살리는 구원의 보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보금과 전할 보금 전파와 가르치는 것 두 개밖에 없었어요 보금 전환한 것과 가르치는 것 어떤 장소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전파와 가르치는 사회에 모든 관심을 쏟아졌어요 특히 바울은요 거리낌 없이 보금을 전개했다라고 관계했습니다 여기 거리낌 없이 원어적을 보면 구원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삭감하거나 은폐함이 없이 담대하게 전개했다 그런 뜻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상대가 모슬렘이든 상대가 유대교든 상관없이 예수만 구원이다 시어머니가 천주에 나간다 예수만 구원이다 마리아 기억하면 안 돼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보금을 증거하면서 변화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행복 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금 전도의 행복 생명 구원의 행복 내가 맡은 기관의 날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지각변동의 행복 내가 맡겨둔 이 직분의 내 헌신을 통해서 그냥 말로 심차하게 일어나면서 영적 무빙이 일어날 모습 보면서 행복한 것 아멘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헌신을 해서 대접할 때 식사하는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한 것 처음 해봤어요 대접하면서 행복합니다 이분들을 내가 섬길 수 있게 된 건 너무 행복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식사한 걸을 대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요 저도 이런 보금전도 행복을 정말 체험을 해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평시도 때 부산을 보금하겠다고 부산을 보금하겠다고 구덕 신뢰처럼 개인 돈 주고 빌려서 청년들 수천 명 모아가지고 부산 뒤집자 일십 년 지속하다보니까 교회 은신하고 부산 보금하겠다고 하다보니 언제 서울이 갔는지 뭐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뭐 집에 놀았습니까 제가 사업 잘하고 사업하면서 직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생님들 이 전도자의 행복을 참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토요일 되면 막 대학생들 청년들 막 저 연세 의학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그냥 사람 많은 현장만 지금 막 뒤집고 참 뭐 지금 다민족은 지금 김포에서 막 뒤집고 저 또 뭡니까 중 3만원 저 갔다가 뒤집고 막 전 토요일 되면 뒤집고 모습들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보여 지금 대륙별 찬양 연습을 뭐 뭐 뭐 뭐 몇 시간씩 한다는데 모습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아민 안하나 행복해 보인다는데 아민 안하나 아 행복한 척 했나 여러분 자 22절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자 바울은 지금 성령의 매임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신 바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교사역을 잘 마쳤다 수고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많은 환란과 핍박이 기다린다 어쩌면 성교학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 이런 성교까지도 각오한 신앙의 결단과 은약적 도전을 가슴 절절히 고백하죠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일과 주의의 숙여 받은 사명곳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독교는 취미생활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양강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 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근 신앙창을 해야 돼요 생명근 신앙창을 해야 돼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가적이지 아니하노라 극단적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게 뭐냐 일사각오의 자식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을 거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서 이 사실을 보통 말이 아니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이나 있겠어요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피값이 깨끗하다 이 말은요 사도파울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거시도를 정교했는데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같다고 하면 그것은 내 책입니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담긴 메시지예요 복음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명령받았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명령받았는데 전도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다 예수님께서 지장사회를 마치고 부활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전도와 성교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행변 따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쪽으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아멘 그러니까 예언자 모든 성도들은 2, 3, 7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무조건 직진 그러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런 응답을 주시는 이 축복을 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우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여 이 메시지가 내 가슴에 부딪히가야 조사사 결론입니다 국민일보 교사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몽골 제국의 진기스칸에게 생사 고락을 함께 했던 9명의 공신이 있었어요 이 9명 공신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렸습니다 타르탄이라고 불렸는데 그 의미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자라는 뜻이 타르탄 몽골 제국을 완성한 후에 진기스칸은 이 타르탄들에게 여섯 가지 특권을 주었습니다 여섯 가지 특권이 뭐냐 첫째 언제든지 허락 없이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노행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네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아홉 번까지는 용서 받는다 다섯 번째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런 권리는 사대까지 줄 수 있다 엄청나죠? 사대까지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보상 이 뭐 특혜 이 9명 타르탄이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보금전도를 위해서 생명군 헌신을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땅의 것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조차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 그 영원한 영광 비교가 안 된다 실감나게 표현했잖아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크기와 우리가 겪는 권한은 비교가 안 된다 지금 당하는 권한은 지금 보고 있는 손해 지금 보고 있는 헌신이 이거 비교도 안 돼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타르탄 되기 바랍니다 아니 진기스카는 또 이렇게 사용에 해당되는 죄를 아홉 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모든 걸 너 다 가줄 수 있다 아니 이런 택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기스카 보다 적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행복 충만했어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현장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사람이 바뀌는 모습 보면서 연결하는 모습 보면서 자라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 그런 신학생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성경적 행복의 전령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에 거시도에 절대 망대를 채우는 지옥들 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무엇으로 행복한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서 사도바울처럼 정말 생명구원에 현장 변화에 이삭질을 오천전정 보고마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시는 그 직분 따라 헌신했더니 주시는 행복 날마다 체험하면서 영원히 살 때까지 보면서 살 때는 강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사사 예 소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racional los 여러분 교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